미노스피시방 미노스피시방 그분들 어디있나 한번 가볼까? 친구가 아 홍문님 언제 오세요?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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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니 요즘 두 분 다 뭐하고 지내세요? 저는 진짜 일만 하고 저는 요양주님입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이번 주에 못 보는 거예요? 뭐 하지를 못하겠다 진짜 뭐 얘기도 못하겠다 얘기도 한마디만 샛별님 저는 아무리 없습니다 샛별님 진짜 네? 제가 당신의 스파이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샛별님 제가 열심히 감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출근하시나요 미녀님? 아 네 다음 주에 출근하시나요? 아 그래요? 바람 피네 예? 아 뭘 바람 피네? 아니 그냥 면이 닿았으니까 그냥 이사 한번 한 거죠 덕담하고 미니언 보러 오세요 여러분 아 미니언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이 꺼주세요 아니 나 그냥 담바라 피고 오려고 저기 맡겨놨는데 저한테 나 꺼지라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미녀님? 복숭아 갈아서 이거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섞어서 먹어야죠 섞어서 진짜 맛있다 미쳤어 잘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뭐예요? 이거 뭐 먹어서 드세요? 나는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아니 두 개밖에 없어 저랑 매니저 건데 청년분들 드려야지 먼저 나는 샛별님 샛별님 저는 진짜 당신의 스파이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아 얘가 혼잣말 잘한다고? 아 왜 왜 왜 왜 혼자 노세요? 야 담요라는 분인가? 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오오 에 에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비즈니스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럼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? 남녀관계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뭐 간섭구 샛별이는 뭐 여자만 있는 회사 다녔나? 머리가 좀 안 좋고 남자는 여자와 휘어삼아야 된다고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겠습니다 아니 자꾸 왜 그러세요? 태규 형은 왜 합방하는데 그러면서 햇번 햇번 안 그래요? 죄송한데 당신이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머 나이만 어린 거 말고 뭐 있어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직히 내가 더 아깝지 뭐라구요? 나도 13년 전이면 이렇게 생겼어 저 13년 후면 이렇게 되나요? 13년 후면 이렇게 되나요? 13년 후면 이렇게 되나요? 13년 후면 이렇게 파스 남자친구 생겼어요? 미니언님? 왜 저한테 상처 주세요? 크리스마스도 집에서 혼자 보냈는데 연락하시죠 연락 아니 제가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 번호 있죠? 안 주셔요 예? 제가 안 줬다고요? 카톡만 줘요 아 핸드폰 주세요 예 이거 이러고 샛별이한테 유튜브가 뽑으려고 그래요 네? 샛별이한테 유튜브 거세 펀치로 100만 찍은 거 봤거든요 거세 펀치 거세 펀치 그거 노리는 거야 아 아 근데 요즘 너무 잘 민현 씨는 직급이 뭐예요? 아 아 아 조금 이따 제 게임 구경하러 오세요 아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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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네 아니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